예 안녕하십니까 임보센서TV 이장입니다 오늘은 3세대 K5 풀체인지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발매는 아니고요 공개만 됐습니다 우리 소위 K5를 과학차라고 하죠 왜 과학차냐 도로 위에 무겁자라고 해가지고 양아치들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과학차라고 하는데 K5만 보면은 꼭 양아치처럼 운전을 해서 과학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과학 5호기라고 하죠 허하후 흰색 K5는 피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K5가 3세대를 이제 출시를 해서 풀체인지를 했어요 이제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가 다른 것은 페이스리프트는 차대는 그대로 내비두고 껍데기하고 옵션 그런 것들을 다듬어서 내놓는 것을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고 외관을 변경하는 거죠 주로 그리고 이제 풀체인지는 싹 다 뜯어고친 아예 플로폼을 완전히 바꾼 것을 이제 풀체인지 라고 합니다 플레이 인터랙티브 강렬한 몰입감의 인터랙티브 세단 그러니까 이제 왜 K5가 과학차가 되었냐 왜 양아치들이 좋아하는 차가 되었냐 일단 스포티에요 중형차 현대 기아의 중형차에는 이제 기아의 K5하고 쏘나타가 있는데 쏘나타는 조금 올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좀 약간 스포츠카 비스무리한 스포티한 좀 디자인 자체가 스포티 합니다 K5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많이 타죠 선호를 하죠 렌트도 K5로 많이 렌트를 해요 쏘나타보다 디자인 쪽으로 약간 젊어 보이고 스포티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3세대 K5 신형 풀체인지 모델을 보면은 굉장히 스포티 하죠 일단은 이게 트렁크도 약간 패스트팩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길게 잘 빼 놨습니다 일반 트렁크와는 좀 다르게 패스트팩 느낌이 나요 그런식으로 이렇게 어 살짝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다듬어 놨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젊어 보이죠 이런 휠 같은 느낌도 그렇고 이런 그 에어 스포일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포티 합니다 와 정말 디자인 잘 뽑았습니다 헐트 비트 가슴 설레게 할 첫인상 압도적인 존재감 정말 스포티하고 스포츠 카처럼 보이게끔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K5 풀체인지 모델을 만든 그런 관계자들이 이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공개를 하거든요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어두 침침하게 일부분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아의 K5 같은 경우는 대놓고 공개를 했다 이런 전면 그릴 부분과 이제 그 헤드램프를 보면은 마치 카마로 쉐보레의 카마로 같은 묵직함과 강렬한 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쉐보레 카메라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런 에어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좀 스푸티하게 디자인을 뽑아 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브레이크의 발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것보다도 미적 감각으로 이렇게 크게 놓는 게 요즘 대세예요 그리고 이쪽 본넷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약간 스팅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 쪽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뒷태가 정말 날렵하죠 제가 봤을 때 패스트 백 같아요 패스트 백이 뭐냐 약간 날렵하게 해 가지고 트렁크 뚜껑을 좀 작게 만든 대신 이제 트렁크 공간은 열어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뒤를 눌러 준 겁니다 디자인적 요소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강렬해요 확실히 젊은 층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디자인적 매력이 충분합니다 차세대의 과학 5호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명백은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포지션을 잘 잡은 거예요 소나타는 약간 올드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젊어졌지만 그전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K5는 조금 더 젊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오고 디자인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기아의 아이덴티티는 앞으로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후미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은 조금 약간 그 예전 그랜저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웃스탠딩 다이나믹 스포티한 패스트팩 패스트팩 맞네요 역시 내 그룹 줄 알았어 패스트팩 맞습니다 과감한 조형 요소로 다시 태어난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뭐냐 굉장히 고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동적인 측면을 살렸다는 뜻입니다 에어로 파츠들이 이런식으로 양쪽에 뚫려 있고 이런 그 배기구가 이 배기구도 굉장히 스포티 하죠 얇실하게 이렇게 길게 쫙쫙 뽑아내 가지고 뒷템만 보면은 살짝 스포츠 같아요 여기만 보면 이 램프를 보면 살짝 올드한 맛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얍실하게 뽑아내서 강렬한 인상을 주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뒷텍 는 앞에만큼 그렇게 확 멋있진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잘 달리게 생겼다 아웃스탠딩 다이나믹 잘 달리게 생겼다 라는 인상을 줍니다 스포티한 패스트백 애초에 스포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패스트백 자체가 좀 그런 스포티한 성향을 고려해서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젊은 층을 어필하기엔 진짜 충분한 차죠 그리고 이 위태 아 정말 고급스럽네요 드라이버스 패브릿 운전자와 교감하는 첨단 감성기술로 완성한 미래형 세단 확실히 약간 쥐색이 잘 어울려요 완전 검은색 차보다는 약간 쥐색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두침침한 색깔 왜냐면 그 옷도 그럴듯이 흰색은 얘네들이 보여주질 않아요 흰색은 없습니다 흰색은 제일 멋대가리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까 흰색은 제일 멋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멋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얘네들이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스포티백이죠 스포티백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싹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흰색만 없습니다 흰색만 그것도 가장 밝은 색인데 이건 약간 그 은색이죠 흰색이 아니라 은색 흰색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파란색도 잘 어울려요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이 쥐색 회색보다 조금 더 진한 이 색 이 색이 참 잘 어울리죠 이 파란색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같아요 출시하기 전에 대략 이정도로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그 그림을 드로잉을 한 것 같은데 밑그림이라고 하죠 이 밑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애초에 이런 밑그림 조차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양아치스럽게 생겼죠 잘 빠졌어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네 헤드 램프 포인트 포인트 이게 포인트입니다 K5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부 인테리어는 이게 전부예요 만들다 말았죠 보여주다 말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K5는 외관은 정말 우리는 자신 있다 그런데 인테리어의 중요도는 외관만큼은 아니다 혹은 조금 덜 신경 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신형 같은 거는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끝장나거든요 그걸 집중적으로 얘네는 마케팅을 했는데 K5 풀체인지 3세대 K5 같은 경우는 이 내부 인테리어를 좀 감췄어요 약간 조금 인테리어보다는 외관을 강조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만들다 말았죠 보여주다 말았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솔직히 흔하거든요 요즘 소나타나 신형 소나타나 그랜저도 약간 비슷한 이런 식으로 뽑아놨는데 이건 조금 요새 나오는 현대 기아 신형 차들 보면은 다 비슷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힌트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얘네도 기어가 없습니다 기어봉이 없는 걸로 봐서 버튼식이거나 혹은 다이얼 식으로 조절을 할까 그런 뉘앙시를 풍기고 있어요 확실히 기어봉은 없습니다 버튼식이라고 하기에도 버튼도 안 보여요 다이얼 식으로 돌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별다를 거 없습니다 무난 무난해요 요즘 트렌드를 충분히 따라가는 하나만 보면은 이 부분 기어 쪽에 좀 공조장치도 전부 다 빠졌죠 공조장치도 안 보여줬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딱 자동차 인테리어를 보면은 센터패시아 공조장치 이런 걸 보는데 공조장치를 버튼들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걸 보니까 생각난 건데 만에 하나 K5가 버튼식 공조장치가 아니라 이 스크린에서 터치식 그 공조장치라면 저는 K5 안 삽니다 아무리 디자이머에서도 요새 그 현대 기아에서도 터치식 모델이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터치식 버튼 들은 오류가 너무 많아요 터치식은 그리고 버튼에 그 확실하게 딸깍딸깍 하는 그런 직관적인 맛도 없고 스크린의 그 터치식 공조장치 제어 컨트롤러는 조금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좀 느껴지는 게 혹시라도 공조장치 버튼식이 아니고 스크린을 보면서 터치식이 아닐까 정말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가격은 아직 공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보면 되냐 구형 지금 팔고 있는 구형이 될 K5의 가격부를 보면은 대충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식 K5 구형입니다 이걸 3세대 K5가 아니라 구형 가격부예요 구형 가격부를 보면은 소나타보다는 확실히 싸요 얘네들 보면은 소나타는 깡통 같은 경우 2,400만원 가까이 되거나 2,400만원 좀 안되는데 2,200만원 초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타보다는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죠 기아의 특징이 동체급의 현대보다는 좀 싸게 팔아요 근데 이제 이 깡통이 2,228만원이니까 3세대 K5 신형은 여기서 150만원 정도 더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2,400만원 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풀체인지 나오거나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는 거의 가격이 똑같은데 풀체인지가 될 경우 한 15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2,400만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가장 높은 트림이 2,891만원인데 이게 3,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2,900만원 2,950만원 이렇게 되면 3,000만원 조금 안되게 해가지고 옵션을 잔뜩 붙여서 한 최고 트림에서 풀옵션에서 풀옵션에서 한 플러스 300만원까지 뛰지 않을까 깡통에서 150만원 풀옵션에서 300만원 이렇게 뛰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옵션은 제가 봤을 때 한 3,600? 3,500,6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솔린 터보 모데도 나오네요 아마 이런 트림은 라인업과 트림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FI 이런 것들 보면은 다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조금 안되는데 한 2,600,700 정도에서 팔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한 3,200,30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에요 이거 구형 가격표입니다 신형 3세대 K5 아니에요 LPI도 똑같이 LPI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 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싸질 수가 없어요 풀체인지를 하면 페이스리포트는 차체는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할 수가 있는데 풀체인지는 차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대충 가격하고 인테리어 외장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포센스 TV 이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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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